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우리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 봤습니다. 김대호 PD가 늘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현장의 소식들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분 뉴스의 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네. 아, 예.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세븐지. 약간 아이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호예요. 제가 아까 현장에서 중요한 소식들을 취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중요한 소식들, 현장 소식들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기 힘들어서 좀 더 답답했었던 민주당. 아, 민주당 쪽 소식. 당원 비종에 대한 강화 소식입니다. 오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장 의장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좀 약간 소동이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당원권 강화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좀 다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문제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가? 아, 그러니까 의장선거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는 당원권 강화 이 문제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2년 전쯤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무산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왜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지 그런데 왜 또 거론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겠다. 그 네막들을 좀 살펴봐 주셨다. 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좀 결말을 좀 알고 시작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정이 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원 비중 강화. 앞으로 전국 시도당 의원이나 국회의원장 선거 이런 선거 때 권리당원 비중을 20% 정도 비중을 하셨다. 20%? 네. 그래서 10%를 하겠다 50%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 비중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깊게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대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있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거의 60명 정도의 표요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거의 60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상의할 수 있어요. 어떤 경남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80명 정도 대의원 한 명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거를 20명 정도 미만의 영향력으로 비중을 확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당원들은 소중하다. 그렇죠. 또 그러한 부분으로서 활동을 마칠 수 있게끔 되었다가 중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고 또 탈당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였는데 우원식이 되는 걸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조금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대목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왜 대의원들 표가 이렇게 비중이 높으냐. 왜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의 60배 심지어 80배씩 이렇게 가중된 표 가치를 가지느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이것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겠다. 당원주권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진행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더 중요하겠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토리잖아. 어쩌다가 이까지 받느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구당을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구당 부활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한동훈이도 얘기를 해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까지 도망을 해서 보면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변화가 있는 건 있는 거군요. 지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아쉽게 졌지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동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찬성하시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동상 이모이겠죠. 이거는 제가 아직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체력을 부활시켜서 이 구도 싸움에 비중을 맞추려고 인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초심스럽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당내 정치 쪽 개념이 좀 강하구나.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걸 지구당 제도를 살려야 청년이라든가 좋은 인재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평 끌어올려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공천 때부터 많은 청년이나 이런 것부터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공천권 있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왜 안 하다가 왜 이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세력에 대한 부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약이 너무 크다 보니. 아 지평을 심으려고 그런다. 야 그런 부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의외로 재미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뒷얘기를 하려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의장선거 선출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개표를 했던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봤을 때. 당원분들과 비슷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심이 당원들의 민심이 너무나 강력했던 만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걸 이제 의원분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당혹스러움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 보니 그래 그걸 몰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속상했었던 거는 이 기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단 한 명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이냐. 이 당원들의 민심과 현재 당 안의 민심이 너무 그렇게 정반대로 달랐다면 누군가 한 명은 언질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서운해 민심이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정말 몰랐던 사람들도 꽤 많아서 그 현장에서 당황한 사례들도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몇 분한테는 듣기는 했었어요. 뭐라고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원님들의 이런 판단을 너무 좌우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거 한 가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재명 명심이 너무 자꾸 좌우되고 툭하면 명심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이재명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툭하면 명심으로 뭘 자꾸 관찰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반발감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긴 했지.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감은 있긴 했었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탈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제 당원들과의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님도 사과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일하게 정창래 의원님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서 의아했었던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원 비중을 그래서 앞으로 10%부터 시작해보자. 아니면 양문석 원천으로 50%로 늘리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정말 당원의 비중을 강화하려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당원당규를 개정하겠다. 그렇죠. 아니면 신설하겠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특별 당원당규로 하겠다. 그렇지. 라는 이 당원당규에 대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멘트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면은 뭐 당원권을 강화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원권 강화하려면 결국 그거를 성문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은 있었죠. 꾸준히. 그런데 왜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왜 미안하다고 편지도 쓰시고. 그렇죠. 사과하는 그 의미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당원분들이 달래기도 하는데. 왜 정작 당원당규를 그럼 개정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의아해서 쭉 보고 있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원래 이 당원 비중을 강화하려 했었던 움직임은요. 재작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재작년부터. 원래 이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 비중 강화를. 의제에 올리고. 뭐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든. 권리당원분들을 모아서 투표를 하든. 대의원 투표를 하든. 의제에 올려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2년도 6월 달에 진행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맞아. 지금 우리가 좀 까맣게 잊고 있는 건데. 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되고 한 직후. 그 직전 전후 이 무렵인데 당원당규 개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당원권 81조, 84조가. 그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당원권을 당원들의. 당원들 그때. 대의원들의 비중을 확 낮추면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몇 가지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민정 의원에 많이 반대했었던. 예. 고민정 의원이 반대했던 당원당규 개정.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 고민정 의원만 반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아. 그때 박용진 의원도 되게 많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중앙위원회에서 결국에 부결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원당규 개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당원 비중을 강화하려면 더불어민주당 내 중앙위원회에 의제가 올라가고. 그럼 이거를 투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당원 비중 강화가 통과를 모두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방식 룰이 몇 번 바뀌더니. 결국에는 반대가 더 높아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 이번 민주당에서 당원분들의 환한 이 민심과 그거에 대한 탈당이 2만 명이 넘게 했다는 이야기 속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그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당원 중심에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대의원분들이 꽤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음 이번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당원분들이 많이 탈당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고 하시면서 나가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을 하고 편지를 쓰는 것들 모든 당원분들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당내에서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왜 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한 명당의 표 비중은 권리당원 60명 이상으로 속했었잖아요. 그런데 22년도 6월에 막상 당원 비중을 강화하자고 해보니까 반대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랬죠. 안 됐었죠. 그래서 야 여러 가지 당원 비중으로 가자 강화하자라는 부분의 사람들과 아니다. 당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전통적인 룰이다. 안 그래도 몇몇 의원분들이 이번에 똑같은 말씀도 하셨죠.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의원 투표를 같이 감행해서 표결을 했더니 5, 6% 차이로 밀렸어요. 그래서 못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룰을 바꾸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이런 개혁적인 당원분들이 더 참여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표 영향이 큰 대의원분들이 이번에 실망해서 탈당하신 분들이 생기니까 사실상 더 불리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당원 비중을 통화시키기, 강화시키기가.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 더 합심해서 당원 강화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쉽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역할을 그래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더 이탈이 되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그때 전당원 투표제 얘기도 나왔었고요. 몇 가지 당원 그때 대의원 투표, 대의원의 표 가치를 조정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 그다음에 권리 당원들의 어떤 참여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당원 투표제, 그다음에 당원이 미리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아, 역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그때 관철이 안 됐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또 무산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한동안 비중을 10% 강화하자, 몇% 강화하자라,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출발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 신설하겠다는 멘트가 못 나왔던 게 아무래도 반대 세력이 좀 더 많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번에 22대로 바뀌긴 하지만 많았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 22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왔어요, 일참. 그게 제가 의아했던 점인데 당원비 좀 강화하자는 사람 몇 명이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중앙위원회에 올려야지만 그게 투표를 하든 뭐라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 예전에 그 혁신이 기억하십니까? 그때 혁신이... 김훈경 혁신이. 네, 맞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혁신이가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됐는데 거기서 해체가 안 된 겁니다. 해체가 되지 않고 이번에 당원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 필요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경태 최고위원을 필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여전히. 네. 어떻게 보자면 혁신이 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분을 갈 거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중앙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당원당규 개정한다고 얘기를 꺼내기에는 또 반대했던 생각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또 있었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꺼내면 또 다시 한 번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 찬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장경태 TF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걸 지금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돼 왔는데 그래서 이제 20일에 국회가 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해놓고 당원 비중을 20% 참여. 20%까지? 네. 참여해서 강화시키겠다. 대의원 제도 60명 이상보다는 권리당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분이다. 20명 미만의 영향으로 대폭 줄이겠다. 그리고 이런 당원분들에 대한 의결을 좀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당원 주권국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앞에 나왔던 당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고초를 겪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상은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민주당 중앙위원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중앙위원회에서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당원 당교도 그렇고 중요한 게 개정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일단 당원 당교를 개정하는 거는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가 안 열릴 때는 그걸 중앙위원회에서 대신합니다. 중앙위원회는 누굴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현재 당선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당선자라든지 또는 기초의회 의장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이게 중앙위원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200명, 300명 되겠구나 이런 분들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싹 바뀌면서 중앙위원들도 싹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1대 국회 때 잘 안 됐던 문제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21대 국회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던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다 물려놨잖아. 쫓겨놨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싹 바뀌는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선배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점이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이 정확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관심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통 두 가지를 관심 가지잖아요. 당대표가 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이지민 대표 연임할 것이냐. 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이냐. 이 한 부분에서 보통 두 가지의 관심사가 많이 쏠리는데 방금 선배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내부적인 무언가를 정할 때는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중앙위원회도 전당대회에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관심을 갖기가 힘들죠. 그러면 또다시 사실은 이번에 중앙위원회가 새로 또 바뀌게 사람들 관심사 밖에서 이루어져서 교체가 됐다면 나중에 또 당대표 중심에 당체제로 가자. 당원 중심 체제로 가자고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또 이게 안 올라가면 이게 풀리지 않는 갈등이 될 뻔했던 건데 이번에 아예 혁신 테스크포스로 진행을 시켜버리고 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원분들이 얼마나 이번에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TF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가려보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많은 당원분들이 중앙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나 관심사가 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쳐도 그럼 당원분들이 몰랐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였다는 걸 알면 당원분들이 그때 투표를 안 하실 것 같냐. 이게 사실상 가로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시도당 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원비중을 참가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 당원들이 정말 뭐라고 보면 이런 게 있었던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가만히 안 뺏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 쪽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당비를 내고 있는데 내가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못하게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걸 알면은 기분 나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고치려고 다들 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중심으로 강하게 수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그동안 많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많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 일단.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민주당의 당원 중심 체제를 가로막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거해 해소할 수 있는 칼을 뽑은 거네요. 결국에. 진짜 칼을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행사장에서 마주 마주치면 인터뷰도 하고 카메라 꺼졌을 때도 여쭤보고 많이 여쭤봤는데 이 답을 듣기가 힘들었던 게 정말 칼을 뽑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매일 모니터링을 동향하고 모르는 거였으면 찾아가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주말에도 그 국회에서 열리는 것도 혼자 챙겨 보면서 하면서 했는데 캐치를 전혀 못했었다가 이제 발표가 났을 때 되니까 이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서 알았던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거 당원 비중을 강화할지 말지를 한번 국회의원들 다 같이 중앙위에도 모여왔고 토론해보고 투표해봅시다 라고 했으면 또다시 딜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게 갈증이 나죠. 반대하는 모습들이 모이면 결국에 중앙위원회가 바뀐 것도 중요한데 이걸 의제를 누가 올릴 거냐인데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안 될 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동안의 혁신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혁신위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이걸 의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네. 고속도로가 바로 지금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로 올림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두고 있던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던 그 길목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고속도로로 쓴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논란 거치다가 보면 또 누가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았을 때인데 그래서 중앙위원회 가지도 못하고 뭐 당무위원회니 뭐 이거 하다가 또 시간 다 보냈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다 건너뛰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아 그랬었구나.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좀 당했어. 솔직히 많이 당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었던 거고 이제 칼을 뽑았네요. 그러면 참 다행스럽네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갈증이 이 스토리라인을 쫙 돌이켜보니 전체 스토리를 보니 야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 이게 그럼 어떻게 개선 극복이 가능한가 해결이 가능한가 했었는데 고민하지 말아 내가 해결할게 하고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칼 뽑았다가 아니라 이재명 칼 뽑았다가 맞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이거는 준비된 선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고민을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 현안의 방법이었다.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후에도 아마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또 태클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놓고 틀리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아직은 부족해갖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한번 잘 지켜보고 나중에 혹시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 한마디요? 네. 말씀. 제가 지난 시간 때 최혜병 특검 표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문자를 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될 줄 알았잖아.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왜냐하면 진심으로 조금 이렇게 마지막 투표이다 보니 손심껏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꼭 통과되기 바랬던 마음이 좀 컸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채팅창을 보다가 마음이 아팠던 게 어떤 분이 방법이 너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만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채팅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그런 채팅을 용기 내서 적어주지 않았다면 언젠가 저도 모르게 일정 선을 넘는 방법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만의 방법으로 찾아가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을 놓고 보면 쟤네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김대원 네가 나 속이려고 그래? 나 알아 인마! 라고 했던 거야. 결국엔 그랬던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요. 그리고 사실 내용 왜냐하면 제가 새벽 4시까지 보냈거든요. 문자를 그때 선배님이랑 방송하고 돌아가서 새벽 4시까지 문자를 다 보냈는데 한두 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탈표 누구냐? 나름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이탈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탈표라고 볼 수 있는 게 꽤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한 방법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사실 그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찬성해달라 이런 거 해달라 내가 지지자인 척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국회 4년의 마무리니까 소신껏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아무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호 피디와 함께했습니다. 어색하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안녕하십니까.